배우 정지훈이 화인과 스캔들 공개 후 가족들의 반응을 공개했다. 2일, 스포티비 뉴스 측은 정지훈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최근 정지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화인과 스캔들의 출연에 활약했다. 정지훈은 화인과 스캔들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 딸이 보기에는 폭력성이 높아서 안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지훈은 아내 김태희의 반응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가족들은 불문율인데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잘 봤으면 재밌게 봤다 그 정도다. 일적인 것에 있어서 충고가 잘못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분도 드라마 너무 재밌다고 응원 엄청 해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다라고 밝혔다. 정지훈은 로맨스 장르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내 김태희와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편이다라고 알렸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은 대한민국 상위 1% 화인그룹을 둘러싼 상속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와 그녀의 경호왕 도윤이 화인그룹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화인과 스캔들은 지난 7월 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10부작으로 공개됐으며 김하늘, 정지훈, 정겨훈, 서희숙, 윤재문 배우 등이 출연했다. 정지훈은 극중에서 복수를 위해 화인과에 들어왔다가 완수를 지키게 된 보디가드 서 도윤 역을 맡았다. 한편 정지훈은 1982년생으로 올해 42세다. 그는 2017년 1월 배우 김태희와 결혼했으며 현재 슬아의 인여를 두고 있다. 현재 정지훈은 약 17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즌 B시즌을 운영하고 있다.